유튜브 실제 붓다멘 검색하고 방송고고 정글 위치오더해줌? 정글 티모야? 잠깐만! 아니 탑 티모가 아니고 정글 티모야? 티모정글 챌린저 가기? 아이 접니다 우리 초면이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롤 잘하시나? 티모정글 원래 티모정글을 하시나보네 어? 내 화면에 붓다멘이 화면 나오면 신기하시겠지? 여기다 띄우고 있어야지 하이 붓다멘 갱좀요 아 갱좀요 라이브좀 들어오셈 니마 갱좀요 반갑습니다 예 니마 갱좀요 갱좀요 니마 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갱좀 나도 틀딱인데 네틸리가 더 먼저 꼈는데 오케이 피즈로 가자 또 어찌 보면 또 넓게 보면 우리가 또 직장 동료인데 또 좋은 모습 보여야지 또 우리가 같이 요들 아 요들 조합이네 요들네 히후 거의 요들송 요 들 송 요들송 조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해물파전님 잘해요? 개못한다고요? 아코 카밀이 카밀 서포터 서포터 1킬 서포터가 서포터에게 1킬 그래 친구들이 감당하면 되는거니까 늠름이 감당만 한다면 손해가 아니야 친구들 사람은 감당해 괜찮아 오케이 아야 자 우리 담가버리자 무빌 일단 2레벨 찍는게 먼저다 저치거 먼저 찍으니까 일단 빠져있자 살짝 빠져 있고 이번엔 감전 돌았거든요 감전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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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잘가고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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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 그래 그렇게 하염없이 막다가 가는거야 거기 전골 없는데 잭스 다이브 칠려고 하나보다 풀 풀 쓰나? 어어 이 친구 야 나 잭스가 이건 절대 안죽지 이런건 줄 알았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세상에 흐어억 하면서 흐어억 하면서 피하네 사람을 잡을지도 어케아이 개그 이 녀석 잘가고 어어? 증폭의 고속 1권 2권 어어? 이 세트가 나온 이 세트가 나온 피지의 딜은 상당히 어마어마하지 이 녀석 어어? 어? 이 정도면 오늘 티모님께서 저를 처음 보신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면 나의 이미지 첫인상 나쁘지 않을지도 간다 이것까지 가면 가자 그렇지 첫인상 지렸다 요거 으아악 아우 잡으면 개인다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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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까비 그래도 라임장 가지고 오니까 이 정도는 만족하자 친구야 개그 저친구 이제 아까 큐 나한테 썼다가 어하하하하하 이러면 궁극기가 안 아깝지 개군 저 친구 도망가는거 진짜 빠르다 판타스틱4에 나오는 퀵실버인줄 알았어 이런 세상에 괜찮괜찮 잘가셋 어쩔건데 친구야 이러지마 자네 가슴에 상처만 깊어질 뿐이야 이러지마 친구야 풀있어 풀있어 오케이 하하하 잘가고 자네 너무 높은 산을 올려다봤어 이친구 좋아 아 그러니까 티오신청은 뭐 어떻게 거절하지 나는 이제 롤드컵 보러 가야하는 몸인데 아 어쩌지 오케이 레즈살망 그렇지 민간요법 성공 개그 아아 망망망망망했다 아 해준 악 해 가 赤 이루 두 지 ли 떨린다! 이래서는 안돼! 아이고 아이코 오케이 둘 잭스가? 제발 아이고 마법대 미쳐가지고 까비 하아 너무 아쉽다 요네가 근데 성장세가 어마무지하네 13레벨을 찍었어 한번만 딱 받아치면 변신 변신 아이코 그렇지! 개그! 좋아! 비춰주면 크랙인가? 가는 중 가자 징크스가 오고 있긴 한데 일단 징크스가 모두로 마무리하고 안될 것 같다 저거는 맞추긴 했는데 좀 힘들 것 같은데 어 다음은 역전에 봅시다 우리 직장동료 두 명이 모이면 얼마나 직장이 튼튼한지 예? 절대 똥을 싸지않은 무적의 직장 보여줍시다 오케이 나이스! 티모 개그! 잭스 못막아? 둘 셋이 잭스 혼자 안됨 먹어? 누가 탈타는데? 하지말자 요요요 맞아줘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래도 안돼? 잭스 잭스 탈타 필요하면 탐 미리 타야될 것 같은데 타야 먹을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같이 쳐줘 같이 쳐줘 나이스! 됐어! 됐어 좋아! 오케이! 이게 역전각이 보이네 해보자 해보자 친구들 줘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두 개니까 그냥 주는 식으로 하는게 나을 것 같아 요네가 저기서서 우리가 싸우면 이득이긴 한데 하지말자 어어 친구야 어어 나이스 나이스 피장의 한수가 있었구만 끝락바 생하소서 이거 이대로 가서 요네만 딴다면 잭스가 요네 이기나? 13레벨인데? 나이스 나이스 좋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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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받은거로 가자 가자! 나이스 좋아 미드 1차 밀 수 있나? 두명 잡았는데 친구들 한번씩 찌르고 나오는거 좋잖아 그쵸? 들어오면 바로 끔살날수밖에 없는 그런 피로 만들어 놔 자 이거 징크스가 먹고 나 집에 잠깐 갔다올게 친구들 오케이 여기까지 나이스 조심해 조심해 친구들 아코 미안해 아아 잡았다 잡긴 잡았다 가라 그렇지 잭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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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야 이거 이거 잭스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 잭스야 잭스야 이거 이거 같이 잡아줘 잭스야 이거 딜러는게 나을거 같은데 잭스님이 타겟팅을 좀 잘 봤어야 됐는데 거기서 오로라 쳤으면 잡았을지도 오로라를 무조건 1순위로 봐줘야돼 오로라 저 Q2 한방에 반피가 나가기 때문에 저 오로라 빨리 못끝내면은 빨리 썰어버리지 못하면 팀원들이 다 죽어 오로라 때문에 나이 있어 저거 잡았다 빨리 내려가줘 최대한 빠르게 오 응? 나이 있어 됐어 잠깐만 잭스랑 룰루가 잭스야 너도 가야지 너 왜와 잭스야 너 뭐해 잭스야 너 뭐해 아 요네가 백도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득보고도 그렇게 결정적인 이득을 못봤네 잭스 룰루가 맞고 우리가 가던지 아니면 용병술을 잘했어야 됐는데 용병술이 아니고 용병술을 냈다 이런 세상에 아 이제 나오네 뭔가 스펙타클하네요 경기가 한타에서 이기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운영적으로 지금 적팀이 굉장히 유리한 상태라서 그러니까 요네 백도어를 적팀이 아니 한타하면 끝나는데 왜 자꾸 사이드 미냐고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요네가 사이드 미뤘다 이거 이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거야 그래서 합 합이 잘 맞아죠 적팀이 반목하는 현상으로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면 우리의 또 승리 확률이 높아지는데 적팀이 굉장히 팀워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 와 요네 야 그렇게 잘 컸으면 좀 정정당당히 좀 싸워라 나쁜 놈아 와 여기 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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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차 타워 드디어 1차 타워로 드디어 진격합니다 진격하라 진격하라 오로라 이번엔 존냐 없거든요 하아 요네 텔 우리의 이게 마지막 오오오 잠깐만 오오오오 오오오 이거 오오오 이거 오고 그렇지 마무리 나이스 이거 막는다 나이스 우리 먹힐거 없고 굿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요네 이거 텔까지 뺏고 개굿 우리도 한타 크게 이기면 미드 2차까지 밀어놔서 가능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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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거져라 티보하고 티보 실명 실명 나이스 고고고고고고고고 제대 제대 노태림 제대 노태림 오케이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어? 아 그냥 이게 끝이야? 우리 막는걸 좋아하나? 아니 골키퍼 동호회야 뭐야 우리는 왜 능동적으로 안해 우리 우리도 미드도 밀고 그래야지 제대 이니신 카밀이야 카밀 조심해 와 잠깐 맞았는데 아이코 젝스가 뭐 땄니? 하아 수고하셨습니다 징크스가 또 울분을 토해내는구만 아이디가 범인은 너네야 하하하하 유네님 다음부턴 처음 하듯이 삐돌이려나 아아 저렇게 아니 저렇게 건설적으로 삐지나 아 그냥 정글이나 먹지 왜 건물한테 화풀이야 어 아 저렇게 건설적으로 삐지나 아 삐졌으면 그냥 정글이나 먹으면서 작은 골렘 훔쳐먹지 숫돌 마냥 칼이나 갈지 요네 녀석 왜 백두어로 그냥 이기고 싶으면서 삐져가지고 어 짜식 삐질건 확실하게 삐지던지 아아 까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니마 지지오 예 보타민이 또 건승하시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쉬운 또 한판이 아니었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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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